2019년 고1, 6월 합평 통합과학 19번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낙하와 수평방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인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셔 자, 이게, 봐봐요 애들이 이게 아직까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애들 다른 데서 통합과학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지문을 받다 보면은 이쪽에 대해서 지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봐봐 이게 자예요, 이게 자 이게 자고 여기에 이제 동전이 있고 여기도 동전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얘를 톡 하고 칠게요 톡, 톡,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톡 이렇게 되겠죠 톡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던 동전이 내 팔꿈치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야? 앞으로 밀려 나가게 될 거고 여기 있던 동전은 얘가 갑자기 이렇게 톡 피하게 되는 거니까 정지관성이 발효돼 가지고 얘가 아래로 낙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A는 정지관성으로 인해서 정지관성에 의해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래로 자유낙하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B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그냥 수평 방향에서 속도도 나오게 되면서 나가게 된 순간 아래 연직 방향으로 즉 반포물성 운동한다고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보자 기업번에 A가 B보다 빨리 바닥에 닿는다로 나와 있는데 자 기업번 가볼게요 둘 다 지면과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은 등가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등가수 운동 공식 중에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S는 V0T 더하기 1분의 1 AT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봐봐 자유낙하에서의 조건은 뭐냐면은 자유낙하의 조건 초기 속도는 어때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고 이게 거리로 바뀌니까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낙하 시간 값이 나와요 낙하 시간은 T는 루트 G분의 2H라는 공식이 나와요 그러면 봐봐 중력 가속도 서로 동일하고 같은 높이에 있다면은 서로 낙하 시간은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빨리 바닥에 닿는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동시에 도달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될 거야 다음 니은번 B의 수평방향 속력을 일정하게 증가한다 나와 있는데 얘들아 수평방향이라고 얘기해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X축이라고 보통 얘기해주거든요 맞죠? 그러면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건 등가속 운동이 되는 건데 우리가 X축에서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냐면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될 거야 듣니? 그 다음에 D급번 가보겠습니다 낙하하는 B가 받은 알짜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랫방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알짜 힘이라고 해봤자 지금 얘네들은 중력밖에 받고 있지 않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중력방향은 연직 아랫방향이다 맞죠? 연직방향 수직방향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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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